여러분 반갑습니다. 주문철입니다. 이번 영상 에코프로머티 한번 보도록 할게요. 오늘 장중에 몇 퍼센트까지 올랐습니까? 17%의 상승분을 만들어냈지만 다시 한번 윗고리를 말면서 지금 시가 대비해서 8%의 양전이 나와주고 있습니다. 지금 이 에코프로머티가 계속해서 저평가되고 있는 구간이다라고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려왔었고 지금 이 글로벌적인 이슈 때문에 일시적인 조정이 나오는 거라고 말씀을 드리자마자 다시 한번 시원한 상승세가 나와주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종가를 기준으로 했을 때 지금의 21성 상단 구간에 위치하고 있는지가 가장 중요한 키포인트가 될 것 같은데요. 지금 이러한 매수세가 붙어주고 있을 때 우리 에코프로머티를 보유하고 계시는 많은 주주 여러분들은 어떤 기준을 가지고 우리가 대응을 이어 나아가야 하는지 어떤 식으로 전략적인 부분을 가져가야 하는지를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서 이번 영상에 깔끔하게 정리해서 말씀드릴 거니까 오늘 영상 조금만 집중해서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영상 마지막에는 제가 히든 종목까지 넣어놨기 때문에 영상 끝까지 보시고 나서 종목 받아가시고 당장 내일부터 20% 이상 수익 날 수 있게 한 번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에코프로머티를 보유하고 계시는 많은 주주 여러분들과 주문철 다 같이 한 번 화이팅 하자는 의미에서 좋아요와 구독 버튼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너무나도 감사하겠습니다. 영상 제작에 정말 큰 도움이 되니까 한 번씩만 부탁드릴게요. 그러면 에코프로머티 한 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글로벌적인 이슈가 뭐가 있었겠습니까? 이전부터 트럼프가 계속해서 매파적인 발언을 던지게 되면서 지금 2차 전지의 자금에 대한 이탈이 발생이 됐다고 말씀을 드려왔어요. 이런 식으로 자금이 빠지다 보니 에코프로머티에 대한 주가도 하락세를 보일 수밖에 없겠죠. 그렇지만 주가가 무너지지 않는 선에서 다시 한 번 반등이 나와주고 있다는 거고 지금 우리는 이러한 시점에서 10만 원을 지켜주고 있을 때 우리는 뭘 해야 한다? 지금 이렇게 글로벌적인 이슈 때문에 자금이 빠졌다 그래서 에코프로머티가 갖고 있는 어떠한 기술력에 있어서 절대 악재가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어떠한 악재가 있는 게 아님에도 불구하고 조정이 나오는 타이밍은 어떤 타이밍이다? 매수 타이밍이다라고 여러분들께 누차 말씀을 좀 드려왔습니다. 지금 에코프로머티가 상장 직후에 지속적인 상승세를 보여줬다가 24만 원 터치 이후에 지속적인 낙폭 흐름만을 보여줬습니다. 지금 이런 식으로 우리가 바닥을 이어 나아가 보면 지금 지속적인 낙폭 흐름을 보여주다가 여러분들 지금 제가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고점을 찍고 나서 낙폭 흐름을 보여주고 지금이 하단 구간에서 변동성이 생기는 건 지금 굉장히 시장에서는 긍정적인 시그널로 해석을 합니다. 왜 그러냐면 여러분들 간단합니다. 저점에서 고점까지 올라올 때는 지금 여기에 누가 있는 거예요? 매수하는 사람이 굉장히 강한 겁니다. 매수세가 강하니까 상승세를 계속해서 유지를 했던 거죠. 그런데 지금 이 상단 구간에서 지속적인 낙폭 흐름이 나올 때는 당연히 반대로 매도세가 계속해서 늘어났기 때문에 낙폭 흐름이 연출된 거죠. 그런데 지금 이 하단 구간에서 변동성이 나온다는 건 다시 한 번 매도세가 아니라 매도를 하던 주체가 이제 매수세로 넘어왔다라는 거고 매수세가 늘어날수록 다시 한 번 어떻게 됩니까? 다시 한 번 원형 패턴을 그리면서 상단 구간의 초입 구간을 만들어낸다는 겁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 지금의 찔러주는 매직봉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을 좀 드리겠는데 이 내용을 엔캠이라는 종목이랑 조금 비교를 해볼게요.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금 굉장히 원형 패턴에 대해서 굉장히 보편적인 패턴을 보여주고 있어요. 평균적인 패턴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 중간에 찔러주는 매직봉이 중요하다고 계속해서 말씀을 드려왔었죠. 이게 왜 그러냐? 지금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지속적인 낙폭 흐름을 보여주다가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내가 10만 원에 매수를 했어요. 그런데 주가가 5만 원까지 빠졌습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5만 원에 다시 한 번 재매집을 해서 내 평당가를 7만 5천 원까지 맞춰놨어요. 그런데 지금의 주가가 10만 원에서 5만 원까지 빠졌는데 다시 한 번 반등이 나왔어. 지금 이 구간이 7만 5천 원이라고 가정을 해보자고요. 그럼 여러분들은 매수를 하자마자 지금 이렇게 주가가 빠지는 경험을 했기 때문에 내가 지금 본전에서 탈출하려는 매도세에 대한 유혹이 굉장히 강해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지금 안 팔면 언제 또 본전에서 탈출할 수 있는 기회가 올지도 모르는데 지금이라도 던지고 나가서 다른 종목으로 대체를 좀 하자라는 심리가 적용이 된다라는 겁니다. 따라서 지금 이 에코프로머티 같은 경우도 똑같은 겁니다. 에코프로머티도 지금 이렇게 본전에서 탈출하려는 매도세가 나왔기 때문에 지금 다시 한 번 낙폭 흐름이 나왔지만 지금 이렇게 일단 악성 매물을 소화를 하는 구간을 거친 다음에 상승 파동이 나왔을 때가 비로소 어떻게 된다? 윗꼬리가 달리면서 주가가 눌리면서 마무리를 짓는 게 아니라 종가 기준으로도 시원시원한 장대양봉을 그리면서 상승 파동이 나와준다라는 겁니다. 따라서 지금 이 에코프로머티가 2차전지를 다루고 있을 때 이전에 계속해서 말씀을 드렸죠. 이 세계적으로 2차전지는 앞으로 올라갈 수밖에 없다. 지금 미국에서 어쩌네 저쩌네 관세가 어쩌고 IRA가 어쩌고 ANPC가 어쩌고 계속해서 떠들어대도 결국은 어떻게 된다? 2차전지는 오를 수밖에 없다. 따라서 지금 에코프로머티가 충분히 저점을 다지고 있을 때 우리는 이 저점에 대한 매수 구간을 포착을 해서 천천히 모아가면 된다라고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려왔었고 그리고 지금 이 10만원이라는 라운드팩의 자리를 지켜주고 있을 때 우리는 뭘 해야 된다? 10만원 자리가 무슨 자리입니까? 호가 단위가 바뀌는 자리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금 애초에 오늘 시초가가 96,900원이었는데 10만 8,900원까지 시원하게 나와줬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 라운드팩의 자리가 뭡니까? 호가 단위가 바뀌는 자리. 이 저점에서 상당 구간에 라운드팩의 자리를 만나게 되면 굉장히 강력한 저항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지금 이 구간을 굉장히 쉽게 뚫어줬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지금 주가가 버텨주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이 상당 구간에 위치하고 있는 그러니까 이 저항선이 다시 한번 지지 라인으로 변경되는 타이밍을 우리가 노려서 저점에 대한 매수 타이밍으로 가져가야 되고 우리가 지금 이 상당 구간에 몰려있는 악성 매물들을 전부 다 소화를 끝낸 만큼 다시 한번 상승 파동을 만들어냈을 때 우리가 바닥을 이어가 보면서 이 쌍바닥을 체크하고 지금의 고점을 다시 한번 체크해봤을 때 그 다음 고점은 어디다? 보시다시피 20만원 구간이라는 것을 여러분들께서 체크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10만원에 매수하신 분들 우리가 20만원까지 약 2배 가까운 수익률을 전부 다 가져갈 수가 있다는 건데 이 2배 가까운 수익률이 나기까지 우리가 서울에서 부산까지 간다고 해봤을 때 이 400km라는 거리를 한 번에 가는 사람들은 많지 않습니다. 중간에 화장실도 가고 휴게소도 들리는 만큼 이 중간중간에 쉬었다가는 N자형 파동을 계속해서 만들어낼 거기 때문에 우리가 수익을 극대화 하려면 이 기술적인 분석과 시장에 대한 부분 그리고 수급에 대한 부분이나 여러분들의 심리 상태를 전부 다 고려를 해봤을 때 앞으로 어떠한 기술적인 분석을 통해서 우리가 어떠한 기준을 가지고 매매에 대한 타점을 가져가야 되는지가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지금의 하단 구간에서 발생되는 변동폭을 가지고 제가 실시간으로 대응을 하고 여러분들께 분석된 데이터 값을 무상으로 전부 다 공유를 드리고 있으니까 필요하신 분들은 절대 어렵지 않습니다. 상단에 적혀있는 번호 010-5073-8568번 이쪽으로 전부 다 그냥 에코라고 두 글자만 보내주시면 이 에코프로머티라는 종목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면 수익을 가져갈 수 있는지 여러분들의 계좌를 어떻게 불려나갈 수 있을지에 대한 기준점과 이 매매에 대한 타점을 전부 다 잡아드릴 거니까 필요하신 분들 010-5073-8568번으로 에코라고 두 글자만 보내주시면 전부 다 무상으로 공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에코프로머티를 가지고 매매를 하는 투자자의 입장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입장에 서서 세력들의 입장이 아니라 세력들의 시나리오를 계산해서 전부 다 우리의 상승파동으로 가져올 수 있게끔 제가 분석해서 무상으로 그냥 공유만 드리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절대 뇌동매매할 필요도 없습니다. 여러분들은 그냥 분석값을 가지고서 제가 공유 드리는 내용들 그냥 참고자료로 활용만 하셔도 충분히 도움이 될 만한 내용들이니까 필요하신 분들 부담 가지실 필요 없이 010-5073-8568번으로 에코라고 두 글자만 남겨주시면 전부 다 안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을 위해서 준비한 이벤트가 좀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 24년 1억 투자금 만들기 한번 진행해 볼까 합니다. 현재 주식장에서 손실 나시는 분들이 워낙 많아요. 한두 분이 아니시기 때문에 최대한 만족하실 수 있을 만큼 제가 타점 안내 드릴 거니까 타점 공유는 무조건 무상으로만 진행할 겁니다. 그래서 편하게 들어오셔서 관망부터 해보셔도 괜찮다는 점 미리 말씀드리겠습니다. 백문이 불여 일견입니다. 제가 아무리 유튜브를 통해서 여러분들께 타점 안내를 드린다고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실질적인 타점을 잡아가시지 못한다면 결국 저는 아무런 도움이 안 되는 유튜버 중에 하나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관망부터 해보시다가 믿음이 형성되고 실력이 입증되는 그 시점부터 여러분들이 소소하게 담아가셔도 괜찮다라는 부분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아시겠죠? 포트 구성은 이미 끝났고요. 이미 수면위로 올라와 있는 종목들은 전부 다 배제했습니다. 배제했고 여러분들은 남들보다 미리 저점에서 매집해놨다가 나중에 슈팅 나오고 나면 상단 구간에서 편하게 매도할 수 있는 이러한 차트로 전부 다 구성을 해놨으니까 혹시라도 단기적인 대응을 원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저는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지금 1억 투자금 만들기를 제가 매년마다 하고 있어요. 올해만 하는 게 아니라 매년마다 하고 있는데 지금 이 이벤트가 누구를 위한 이벤트입니까? 저를 위한 이벤트가 아니라 구독자 여러분들을 위한 이벤트잖아요. 그죠? 근데 이 구독자 여러분들이 진짜 여러분들도 공감을 하실지는 모르겠지만 진짜 놀라울 정도로 장중에 대응이 안 되십니다. 그래서 그냥 미리 저점에서 매집해놨다가 나중에 중간중간 계속해서 브리핑은 드릴 거예요. 아시겠지만 받아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중간중간 계속 브리핑 드릴 거고 나중에 수면 위로 올라왔을 때 편한 구간에서 횡보하는 구간에서 여러분들 편하게 매도할 수 있는 이러한 종목들을 가지고 안내 드릴 거니까 보편적으로는 1, 2주 정도 보유한다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입장인원은 300분까지만 딱 모시는 걸로 하고요. 제가 너무 많은 인원을 수용하기에는 이게 물리적으로 해결하기 힘든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조금 양해를 부탁드리고요. 기초 자금은 300만원으로 설정할 겁니다. 300만원으로 설정해서 소액 투자하시는 분들도 전부 다 환영이고요. 저도 여러분들이랑 똑같은 금액 가지고 설정해놨습니다. 이미 안 쓰는 계좌에다가 넣어놨어요. 그래서 여러분들과 같은 수익률 그리고 같은 수익 금액 가져가면서 프로젝트 진행할 거니까 혹시라도 내가 300만원도 안된다고 하시는 분들은 괜찮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투자금이잖아요. 투자금 우리는 지금 1억을 만들었다고 끝이 아니라 2차, 3차 계속해서 진행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가 300만원이 안된다고 하더라도 내가 지금 시드가 100만원밖에 안된다 혹은 50만원밖에 안된다고 하시는 분들도 우리가 닿는 데까지 해보자고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아시겠죠? 굳이 1억이 아니더라도 3천만원이든 5천만원이든 닿는 데까지 한번 해보자고 말씀드리는 거니까 그냥 편하게 소액으로도 하실 수 있다는 점 다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그널 공유는 문자 그리고 카카오톡, 텔레그램 이렇게까지만 딱 진행할 거고요. 문자 가능하신 분 카카오톡, 텔레그램 가능하신 분들 전부 다 010-5073-8528번으로 매수라고 문자 남겨주시면 카카오톡, 텔레그램 입장 링크 보내드릴 거고요. 혹시라도 내가 다음 날까지 연락 못 받았다. 다음 날 다음 날까지 못 받으신 분들은 여러분들 이메일 주소를 저한테 보내주시면 됩니다. 여러분들 이메일 주소를 보내주시면 이게 가끔 가다가 스팸분류가 돼가지고 문자를 못 받았다고 하시는 분들 가끔 계세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메일 주소를 저한테 다시 한번 보내주시면 제가 여러분들 이메일 주소에 답변 드릴 테니까 필요하신 분들 전부 다 010-5073-8528번으로 매수라고 문자 남겨주시면 카카오톡, 텔레그램 입장 링크 보내드릴 거고 다음 날까지 못 받았다고 하시는 분들 이메일 주소로 다시 한번 보내주시면 이메일 주소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제가 여러분들께 처음 말씀드렸던 히든조목 안내를 드릴 거고요.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누적 수익률 1500% 가까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제가 직접 발로 떼면서 기업 탐방까지 다녀오면서 여러분들께 지금 안내를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흔히 종토방에서 한 번쯤 들어보셨던 이런 찌라시랑은 비교가 안 되는 종목이니까 절대 걱정하실 필요도 없으실 거고요. 이 종목은 앞으로 제가 유튜브에서도 다룰 생각이 없습니다. 없고 그냥 지금 현재 소통방에서만 여러분들께 안내를 드리고 있는 거고 지금 차트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미 차트는 충분히 장기화가 진행이 됐어요. 이제 슈팅 일정까지 얼마 안 남았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최대한 빨리 받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게 여러분들한테 제가 아무리 이 종목들이 백날 올라간다고 떠돌아내봤자 여러분들이 실질적으로 수익을 느끼시기 전까지는 하등 쓸모가 없어요. 아무런 의미가 없기 때문에 지금 밑에 조금만 내려보면은 여기에 지금 뭐라고 적혀있어요. 대표 매집주 한 개 대기 중이라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내용들 여러분들이 주식하시다가 4, 5배 수익 보신 혹은 그 이상 수익 보신 이러한 종목들 여러분들께 무상으로 제공해드리면서 편하게 받아보실 수 있도록 전부 다 안내 드릴 거니까 나중에 수익 난다고 한다면 그때 다시 한 번 좋아요, 구독 한 번씩 눌러주시면서 여러분들의 믿음과 신뢰를 쌓기 위함이니까 그냥 편하게 수익 보시면서 즐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른쪽 차트 위에 뭐라고 나와있어요. 지금 국내 최고 증권사 집중 투자 매집주라고 나와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거래량을 보시면은 지금 이 증권사들은 이미 충분히 저점에서 매집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저점 매집을 지금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고 이 종목에 대해서 간단하게 먼저 말씀드리자면 일단 무상증자 전환사체, AI 반도체 이렇게 나와있는데요. 일단 다 아니고 삼성 지분 투자입니다.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삼성이 지분 투자한다 그러면은 이 뭐 7배에서 10배까지도 충분히 노려볼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증권사들도 저점에서 이렇게 매집을 하고 있는 거라고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 종목 받아보시는 거 절대 어렵지 않습니다. 상단에 적혀있는 번호 010-5073-8568번으로 매수라고 남겨주시면 여러분들께 매수가, 그리고 매도가, 목표가죠. 매수가, 목표가, 그리고 추천에 대한 사유나 중간중간 브리핑 계속해서 드릴 겁니다. 왜냐하면 실시간으로 여러분들이 장중에 대응이 안 된다고 하시더라도 안 할 수는 없잖아요. 그죠? 제가 여러분들 대신해서 계속해서 여러분들께 실시간으로 브리핑 드릴 거니까 필요하신 분들은 010-5073-8568번으로 매수라고 남기셔서 꼭 히든 종목 받아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중간중간 브리핑에 대해서는 어떻게 조금 말씀을 드릴 거냐. 미리 좀 예를 드리자면 자, 지금 이제 슈팅 일정까지 얼마 안 나왔다라고 여러분들께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면은 이게 조만간에 찌라시가 한번 나올 겁니다. 찌라시 나올 거고 중간에 급등 한번 나오게 되면 그러니까 실질적인 기사 내용 언론화 되기 전에 찌라시를 통해서 급등이 나온 다음에 우리는 1차 매도를 여기서 할 거예요. 1차 매도, 그러니까 부분 매도 할 겁니다. 부분 매도 하고 나서 이렇게 저점에서 매집된 물량 일단 1차적으로 조정 나오게 되면 우리는 눌리무 구간 통해서 다시 한번 2차 매집 들어갈 겁니다. 자,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의 수익률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의 수익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이러한 내용들 전부 다 안내 드릴 거니까 중간중간 내가 어떠한 타점을 잡아가야 하느냐 이러한 궁금증은 절대 안 찍힐 겁니다. 여러분들은 물음표 없이 그냥 느낌표만 가져가실 수 있도록 전부 다 안내 드릴 거니까 매매에 대한 타점은 전부 다 편하게 받아볼 수 있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 제가 주변에 주식 좀 한다 하시는 분들한테도 좀 알아봤는데 90% 이상은 이 종목 안 담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알고 계시는지 모르겠지만 만약에 지분 투자를 넘어서 인수합병까지 넘어간다고 한다면 이게 중간 역할을 해주는 애들이 있어요. 그게 누구냐면 증권사입니다. 증권사. 이 중간 역할을 해주는 게 있어요. A랑 B기업이 인수합병을 한다 그러면 이 중간 역할을 해주는 게 누구다? 증권사다. 그러면 얘네들은 이 중간 역할을 해주고서 그걸로 끝내겠습니까? 아니란 말이에요. 얘네들도 돈을 벌기 위해서는 이러한 내부적인 내용들을 통해서 내부적인 소스를 통해서 어떻게든 수익을 보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러한 소스들을 통해서 미리 저점에서 매집할 수 있다. 이러한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 제가 여러분들한테 유튜브에서 전부 다 매매 타점 잡아 드리잖아요. 그죠? 근데 그게 다 맞아 떨어지지 않습니까? 이게 왜 그러냐면 저도 여러분들 15년 동안 펀드매니저로 있으면서 저도 운용사나 증권사나 제가 갖고 있는 네트워크가 전부 다 있어요. 그래서 그쪽으로 들리는 내용들까지 전부 다 여러분들한테 싹 다 오픈을 해드리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들으시기에도 굉장히 편하게 납득할 수 있는 이러한 타점을 전부 다 안내를 드릴 수 있다는 거고 이러한 저점 매집에 대한 타점이 필요하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절대 어렵지 않습니다. 상단에 적혀있는 번호 010-50738-518번으로 그냥 매수라고 지금 영상 보시면서 당장 남겨주시면 이거는 제가 독단적으로 진행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실시간으로 바로 답장 드려요. 다음 날까지 기다리실 필요도 없습니다. 실시간으로 문자 확인하자마자 바로 여러분들께 안내를 드리니까 지금 바로 010-50738-518번으로 매수라고 문자 한 통만 주시면 바로 제가 확인하는 즉시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